하면 잘 부드럽게 나오나요? 지금 오우와 진짜 부드럽게 나온다 와 대박인데 멈췄다 오 됐다 하고 있네 확실히 밸런스도 괜찮은게 지혜를 놔둬도 데미지를 온전하게 입진 않으니까 아 뒤에 아무도 없네 시간이 너무 많다 북파 북파 시간 좀 줄여야겠다 그냥 리브로 이렇게 해 놓은건가 북파 시간을 길게 3승 2승 1승 1승 2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젠장. 2대1 너무 싱막하다. 아까전에. 레이저가 안 좋네. 여기 맵에는. 경찰이 투사체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, 나이스. 이미 해체한다. 해체 시간이 너무 짧아. 해체 시간이 너무 짧은 듯. 개인적으로. 아, 젠장. 덮겨봐요, 아저씨. 아, 설치했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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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압도적으로 그려서 그런가?